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자주 간증도 해야 되고요 또 사실 설교도 자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상을 추구하라고 하셨거든요 11서 11장에 모세가 많은 지위를 포기한 이유도 상주신 바라보며 성 때문에 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평생 고생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했는데 주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상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분명히 상이 됩니다 오늘 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상이 돼요 앞자리에 상이 더 클지 몰라 그리고 이제 주님 일을 위해 복음 전하는 거 물론 상이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첫번째로 첫번째로